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는 하나쌤 김하나입니다 자 오늘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직접 학교에서 실제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딱 자리를 마련해 놓고 치는 게 아니라서 많은 친구들이 또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고 30분이라는 시간을 갖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해설 강의까지 찾아보는 여러분들은 아마 30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우리 물리학 1 문제를 다들 잘 풀어보았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풀어보았던 이 물리학 1 문제는요 그쵸 원래 3월에 시행되었어야 할 시험이니까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통합과학의 전체 범위에서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들만 뽑아서 사실은 문제로 구상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잘 떠올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부분들 좀 어렵게 느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그 앞으로 풀어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봤었던 이 문제들이 그냥 통합과학에서 끝이 나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리학 1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리학 2를 공부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다시 반복되고 쓰여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꼭 들어있는 부분들이니까 특히 선생님이 오늘 이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물리학 1을 앞으로 계속 공부할 계획이 있다면 한 번 더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봤었던 이 우리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는요 선생님 보기에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쵸 그냥 어떤 부분적인 지역적인 단순한 개념을 암기하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보다는 무언가 조금 종합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계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 그쵸 실제적인 기구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개념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는 문제 상황으로 혹은 정말로 그냥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을 그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들을 측정하는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물리학이잖아요 물리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거 공식 계산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렇게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몇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복잡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그런 여러가지 수식들 공식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마냥 다 쉬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어 이런 스타일보다는요 그쵸 우리가 무언가 좀 사고를 요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평이해라는 수준보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많았다는 중상 수준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물리학 문제풀이보다는요 그쵸 물리학의 맛보기 아 이런 게 이제 물리야라는 그런 느낌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요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학 1 공부를 아 전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겠다 특히 물리학 1 수능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 물리라는 그런 과목이 단순하게 그냥 계산만 냅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으로 복잡한 상황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개념의 적용을 물어보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풀어봤었던 또 풀어볼 문제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물리학 1을 공부할 계획이시라면 물리학 1 과목을 선택하셨다면 이 문제들은 꼭 다시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통합과학에 공부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특히 4번 문제 지금 온라인 계약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듣고 있는 수업에 지금 이 내용들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문제 나오니까 가속도의 개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정확하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제 물리학 1에서 정확하게 공부하게 되는 그 가속도의 개념 4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식으로 풀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, 14, 20번에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도 역시 물리학 1에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충격량은 또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어떠한지 역시 수식으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8번과 18번은 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? 이 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우리 물리학 1에서 1단원의 끝부분에 또 한번 더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20번 문제 좀 어려웠죠 네 20번 문제는요 우리가 운동량, 충격량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 사실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중3 때 배웠었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이 에너지 관련 부분 문제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풀어나갈 수능 대비의 그런 물리학 1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초를 탄탄히 잘 다져주셔야 될 겁니다 자 12번, 13번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쵸? 전자기유도라는 우리가 이 전기와 자기라는 부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물리학 1에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되고요 그때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역시 기본부터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잘 다져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리적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다시 봐야 할 문제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 보면서 이런 문제 좋다 하고 느꼈던 문제들 한번 뽑아봤는데요 5번, 8번, 20번 문제예요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할 때 수직으로 직교인 두 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가져가기에 익히기에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바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다음 8번 문제는 바로 열 에너지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역시 처음 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얼만큼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조금 어려운 20번 문제 우리가 주어진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공식들 중에서 과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적합한 공식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가 바로 20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학 1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학력평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또 1번부터 20번까지 진짜 문제풀이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